바비톡, 강남언니 이런 어플 잘 안 봅니다. 본으로 따지면 국산 K5 정도는 뽑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술 중 하나예요. 어제 막 술 겁나 먹고 나 그냥 안색 칙칙해졌어도 내 피부 안색이 싹 좋아져. 이건 효과가 무지무지 좋고 단점이 좀 꽤 있어.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깨 안 내진 거야? 근데 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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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술 1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제가 피부과 전문기관에서 금손 의사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기 시작한 게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돈으로 따지면 국산차 계획 유명한 K5 정도는 뽑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 미우들한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내 자신을 팔꿈치로 두들겨 패서라도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시술과 아, 이건 진짜 할만했다. 정말 돈값한다. 하는 시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제가 추천하는 시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일단 윤곽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 안면 윤곽 이후로 받쳐주는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세라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는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효과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부싸.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을 잘하시는 금손 선생님을 정말 잘 찾아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울세라를 하면 안 되는 분,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 있죠? 볼페임이 생길 수도 있으실 확률이 높아서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울세라라는 시술은요.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 시술로 피부 근막층까지 깊숙이 레이저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방층하고 근육층의 비율을 진짜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초음파 에너지가 지방층에 집중될 때 볼페임 같은 현상이 생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근막층을 어떻게 리프팅을 하느냐에 따라 탄력도가 갈수록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병원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울세라가 초음파 레이저 시술 중에 가장 좀 가격이 나가는 시술이란 말이에요. 어떤 병원들은 어? 뭐야? 도전해볼 만한데? 할 만큼 가격이 좀 싼 병원도 있어. 그런데 그런 병원은 약간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문대로라면 그런 병원 중에는 정품 팁이 아니라 재생 팁을 쓴다는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재생 팁이 뭐냐면 정품 팁은 쓸 수 있는 한 개가 있어요. 샷수가 정해져 있어. 그걸 다 쓰고 나서 충전하고 또 쓰는 거야.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울세라는 받고 나서 정품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스티커는 또 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을 때마다. 여기가 개꿀팁이 있다면 이게 받자마자 이걸 등록하지 말고 10개 다 모을 즈음에 그걸 한꺼번에 앱으로 등록해버리는 게 꿀팁이에요. 1000포인트인가? 모으면 반얀트리 스파권인가?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다 잃어버렸어. 미우들은 아무튼 이런 거 꼭 알아둬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우들이 저번에 내가 다이어트 영상 콘텐츠 찍을 때 손동작 신경 쓰인다고 해서 내가 이 손이 너무 신경 쓰여. 손을 묶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난 어쩔 수가 없어. 죄송해요? 아무튼 요즘 리프팅 맞짐 병원에서는 얼굴 지방량이랑 처짐, 윤곽 부위별로 세세하게 3D처럼 얼굴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병원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병원 정보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게 정보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병원 소송도 의료법이 너무 강해져서 의료법상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병원 발품 파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유명한 바비톡 강남언니 이런 어플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알바가 너무 많아. 물론 네이버 카페에도 알바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 없잖아. 저는 제가 가입한 카페 중에 단기 성형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병원에 당하셔서 속상해서 진짜 찐 후기들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한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제대로 된 병원 후기들, 제대로 된 시술 후기, 성형 후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블랙리스트도 공유 받을 수 있어요. 등원만 잘 하실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시간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시술은 바로 올리지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시술 중 이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술 중 하나예요. 이거는 고주파 시술 중 하나인데 피부 겉탄력에 효과를 주고, 특히 난 이 피부 잔주름 개선, 그리고 모공 타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시술입니다. 그 유명한 써마지 아시죠? 써마지의 군내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실히 써마지보다는 그만큼 가격이 일단 착해. 써마지랑 다른 점은 써마지나 올리지오가 같은 고주파인데 이게 쏠 때 열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을 쿨링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올리지오가 이런 쿨링 효과가 조금 더 써마지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써마지가 100 효과를 준다고 하면 올리지오가 그 70, 80%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격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눈가만 써마지만 하는 게 올리지오는 얼굴 전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갓성비라고 따져봐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술은 내가 피부가 얇다 하면 더욱 더 추천합니다. 우리 왜 피부가 얇으면 잔주름이 더 자글자글 더 생기는 거 아시죠? 특히나 고주파 레이저는 이 진피층에 열이 전달되어서 콜라겐 재생과 엘라스틴을 리모델링 해주면서 비어있던 피부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나 써마지 하고 싶었는데 가격 좀 부담스러워 했던 분들이라면 올리지오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올리지오 이번 받아봤을 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내가 피부가 얇은지 안 얇은지 테스트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위로 살짝 누르면 미세하게 생기는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피부가 얇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요즘 울타늄이라고 해서 울세라 티타늄 리프팅 이거 플러스에서 같이 홍보하는 피부가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같이 봤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리프팅 시술 중 하나입니다. 티타늄 리프팅도 고주파 리프팅 계열 중 하나예요. 이건 효과가 무지무지 좋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단점이 좀 꽤 있어. 일단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리지오처럼 리프팅도 싹 되고 주름 개선도 효과가 좋고 이렇게 턱 라인도 샥 정리가 되는데 너무 좋은 건 약간의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어요. 이게 하고 나온 뒤에 내가 거울을 싹 보잖아? 내 피부 안색이 싹 좋아져. 어제 막 술 겁나 먹고 나 그냥 안색 칙칙해졌어도 와 너 뭐야? 괜찮네 오늘? 잠 푹 자고 나왔니? 근데 너무 좋아져요. 울세라 이런 슈링크 이런 계열의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예민한 입가 부분에는 못 건드려요 그냥. 근데 이 티타늄 리프팅의 장점은 이 입가 부분 특히나 심부볼이나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싹 끌어올려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졌다 하시는 분들이 티타늄 리프팅을 꾸준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울세라랑 플러스 티타늄을 같이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같이 받았을 때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울세라로 여기 싹 정리하고 티타늄으로 여기 같이 정리해주고 안색도 밝아지고 티타늄 리프팅의 단점을 또 같이 말씀드리자면 썸아지나 올리지오에 비교하면 굉장히 유지 기간이 짧아요.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아. 2, 3주면 끝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5번은 기본으로 받아야 돼요. 1년에. 근데 또 두 번째 단점이 뭔지 알아?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비용이 울세라나 티타늄이나 똑같으니까 이게 통장이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리프팅 입문자들이 받기에는 어려운 리프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좀 꾸준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갓성비 추천 시술인데요. 바로 슈링크. 이건 완전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받기 좋은 시술? 울세라는 1년에 한 번 하고 어? 턱 라인 무너졌다. 이럴 때 꾸준히 한 번씩 하는 시술입니다. 어? 근데 이거 듣고 의의 제기하고 있는 미우들 많을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냐면 저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슈링크 여기 뭐 맛집이다 해서 갔는데 다신 안 가고 붓기만 부었지.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거야? 할 때 많았습니다. 슈링크라는 시술이요. 의사 선생님만 제대로 만나면 정말 잘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의사 선생님 실력을 정말 잘 타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술이 울세라랑 같은 초음파 리프팅이지만 울세라보다는 효과도 그렇고 유지 기간도 좀 부족해요. 근데 당연하지. 솔직히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근데 나는 얼굴에 살이 없다. 울세라 받기에는 통장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슈링크 추천합니다. 대신 엄마 발품을 잘 팔아야 돼. 맛집 한 번 뚫었더니 슈링크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또 스킨 보톡스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톡스라는 개념은 근육층에 주사하는 턱 보톡스라든지 미간 보톡스, 스모금 보톡스 이런 보톡스잖아요. 스킨 보톡스는 피부 진피층에 주사를 해서 얼굴 전체에 분산을 해가지고 맞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더머톡신인데요. 효과는 모공 축소, 피부 잔주름 개선, 피부 결 개선,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중턱 라인도 이렇게 개선 효과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그 주베룸, 리주라닐러, 엑소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는 스킨 보톡스랑은 달라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런 다양한 유효성분들을 꾸준히 넣어주는 시술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이른 시일 내에 빠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2주 안에 효과가 싹 나오면서 메이크업도 뭔가 잘 먹는 것 같고 턱 라인도 싹 살아나는 것 같고 이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거울 봤을 때 이 느낌이 진짜 달라요. 리프팅 시술할 때 저는 그냥 수면 마취해버리고 리프팅 시술을 받으니까 스킨 보톡스를 같이 해버리거든요. 이 사실 스킨 보톡스가 맞을 때 진짜 아파요 여러분. 생으로 맞으면 아무래도 피부 주사에 촘촘히 탁탁탁 주사를 넣어놓는 거니까 생으로 맞았을 때 그냥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면 마취했을 때 그냥 그때 저 잠잤을 때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수면 마취하면서 다 맞아버립니다. 아무튼 이게 진피층에 주사하는 섬세한 작업이라서 이상한 데서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킨 보톡스 황금 손도 진짜 이것도 잘 찾아야 돼. 이 시술 자체가 그냥 발품 찾는 거에 연속입니다. 사실 머리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스킨 보톡스도 보톡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보톡스를 막 부자비하게 막 맞으시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막 3개월 안에 또 막 일주일 안에 또 어디 맞고 어디 맞고 이러시면은 준이 내 몸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보톡스가 내 몸에서 복용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내성이에요. 내성. 이게 참 위험합니다. 성형에서만 보톡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급 상황에서도 보톡스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이미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고 해봐. 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도 숙련된 의료진과 주기도 잘 맞추셔서 진짜 정품 보톡스를 쓰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리고 또 좋은 보톡스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국산 보톡스 물론 좋은 거 많은데 이벤트가로 너무 싸게 내놓는 병원들은 오히려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고겔에서 나온 재호민 보톡스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성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 보톡스가 근데 좀 가격이 나갑니다. 예전에는 근데 막 이십 오만 원씩 하고 그랬단 말이지. 삼십만 원씩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그 재호민조차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알아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재호민이 아니더라도 국산 보톡스에서도 내성 확률이 적은 보톡스가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 걸로 좀 맞자 이거지 나는. 내성에 대해서 좀 본인이 공부하셔서 보톡스를 맞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추천하기보다는 제가 꾸준히 받고 있는 시술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얼굴형 관리로 턱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턱 보톡스는 스무 살 때부터 맞았어요. 제가 교근이 큰 편이라서 이갈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서 치과에서 맞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굴형 관리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맞으니까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갈매진 거야? 점점 주기가 길어졌어요. 8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고 있고요. 턱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단점이 있어. 보상 근육이라는 게 생겨요. 보톡스의 양면성인데요. 아무래도 이 턱 보톡스를 맞게 되니까 턱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저작의 힘이 약해져요. 인체의 신비라는 게 다른 근육이 커져. 턱 보톡스 맞는 부위 위 딱 이 부위 있죠? 여부 위에도 보톡스를 맞습니다. 근데 여부 위에는 보톡스 놔주는 병원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찾아가서 또 맞아야 돼.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여기 생겼대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 눈 옆에가 불룩불룩 되셔서 여기에 보톡스를 맞았다고 해요. 이것도 참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보톡스 맞으실 때. 아무튼 다음 비추천 시술에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시술 필러입니다. 저는 코 수술하기 전에 하이코라는 시술을 받아 봤고요. 그리고 팔자필러 아주 오래전에 입술필러를 받아 봤는데 비추천은 하이코랑 팔자필러예요. 입술필러는 너무 오래전에 맞아 봐서 다 빠지기도 빠졌고 사실 그렇게 막 비추천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좀 만족하기도 했었는데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그냥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주셨어. 쏟아 부으셔서 그냥 좀 무거웠던 정도? 아무튼 비추천 필러 중에 그 팔자필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팔자필러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필러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잘못 맞았을 경우에 하관이 변형되어 보인다는 나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하관 중에서도 이 입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입에서 표정을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그만큼 이 필러가 고정이 되지 않고 잘 돌아다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필러를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저한테 없었으나 또 다른 후기 중에는 필러 맞은 이 팔자 부분이 살이 바랜 것처럼 초록색이 되었다는 그런 후기도 봤어요. 저는 와 이거는 팔자 안 보이게 하려다가 팔자를 그냥 더 도드라지게 하는 거야 그냥. 저는 그런 나쁜 후기들 보고 더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중히 하셔야 될 필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필러 하다가 하다가 그냥 코 수술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코 수술할 때 코필러 했던 이 필러의 잔여물들이 방해가 돼서 긁어내야 되고 나중에 남아있던 필러가 염증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코필러는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코 수술 말고 코필러만 할 건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셔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코필러는 처음에는 이쁘더라도 이게 모양이 점점 퍼진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고 뭐 이럴 순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필러가 녹인다고 해도 그게 다 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모양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퍼지고 두 번째 맞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약간 퍼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처음 했을 때보다 안 예쁘고 모양이 점점 더 퍼진다는 후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러 했던 거 살꿈치가 나가 그냥 과거의 제인이한테 이건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보신다는 아큐스컬프입니다. 이 레이저 기계로 볼이나 이중턱에 지방 제거를 하는 수술이에요. 4년 전쯤에 이 아큐스컬프를 받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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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눈물이 나. 사실 이 수술에 관해서 후기를 많이 찾아보자면 특히 수술 많이 받아보신 분들 이 계신 카페에서 후기를 찾아보자면 기계로 이 지방 제거 수술을 받는 것보다 정말 숙련된 선생님들이 핸드메이드로 지방 제거를 해주시는 게 부작용도 덜 할 수 있고 효과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입니다. 이건 개인적 경험이에요. 아큐스컬프를 받고 이중턱 유통 라인이 그때 당시 더 쳐졌고요. 기계 자체가 일단 안에 피부 조직을 진짜로 더 손상되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랬었는지 조직이 손상된 후 안에 있는 그 흉쌀 때문에 2년 동안 그거 치료하러 다니느라 마음고생, 돈고생 했던 것 같아요. 해외 충격파 치료도 받으러 다녔었고요. 에스테틱에 고주파 시술 받으러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 제가 다니는 경락 선생님이 그때 받은 수술 때문에 임포순환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더 붓고 이중턱도 더 심해지는 거라고 무슨 많이 했겠다 이거 풀어주는데 좀 많이 걸리시겠어요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풀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아큐스컬프는 물론 그 수술로 효과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데가 켈로이드 피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고생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갓성비 시술 중에 정말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인모드! 여기서 인모드 언니, 인모드 지금 비추천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인모드는 시술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FX 그리고 하나는 포르마입니다. 일단 FX 모드는요. 얼굴살 많으신 분들 받아보시는 건 정말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도 얼굴살 많았을 때, 살이 올랐을 때는 인모드 좀 꾸준히 받고 그랬어요. FX 모드는 추천! 근데 여기서 포르마! 비추천합니다! 포르마 모드는요. 콜라겐 생성을 해주면서 열로 마사지 해주듯이 해주는 리프팅 시술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애매해. 받았을 때 별 달라지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 시술 1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거 가격 차이는 있지만요. 받으실 거면 저는 아까 초반에 추천했었던 올리지오 정말 추천합니다. 인모드 보통 받으실 때 FX 포르마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포르마 과감히 빼시고 FX만 받으세요. 포르마는 애매. 끝!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재미가 오늘 열심히 받아봤던 시술 아큐스커프는 굳이 따지면 수술이니까 비추천하는 시술 그리고 추천하는 시술을 미우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건 절대 뭐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도 아니고 혹시나 어떤 걸 받아볼까 요즘 고민하는 미우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영상을 찍어봤던 거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무튼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안녕.